3일차 3일차 누가 단식 3일차가 고비라고 했는데 18시간째인데 바로 위기다 주같은 풀떼기 말고 쌈무에 흰쌀밥 넣고 삼겹살 2개 넣고 쌈장인지 쌈장 과일 정도로 때려받고 마늘 넣고 접어가지고 호주머니 넣어버리고 싶다 엘싯 13초 곱하기 3세트 도입순간부터 정확한 엘싯 자세가 나와야하는데 그러지 못한다 보완해보자 프론트레버는 홀드시간 20초이상 늘려가면서 도입해서 홀딩으로 들어가는 부분 힘을 채워야한다 아직 팔을 쫙 편 상태에서 내 힘만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백레버는 이번에도 느꼈지만 내 생각보다 엉덩이를 훨씬 낮춰야 할 것 같다 수평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상으로 확인해보니 엉덩이가 상당히 속붙인다 어디까지 올라가는데 엉덩이가 상당히 속붙인다 멍청으로 가는 중 해완한 감사합니다.